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 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찜니새우랑 밥 준비했어요 그러면 같이 먹어요 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찜니새우랑 밥 준비했어요 그러면 같이 먹어요 너무 맛있다 콜라 딸기맛 너무 맛있어 오랫동안 고춧가루 고른 조리법 간장 바삭한 치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서 조금만 더 먹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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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바삭바삭 치즈볼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wew 바삭바삭 가끔 먹으면 좋겠지? 저것도 담백하고 쭈욱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맛있었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마요네즈 매콤한거 이게 뭐예요? 이번엔 퀴즈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퀴즈가 너무 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퀴즈가 너무 매운 맛을 시켰어요 퀴즈가 잘 어울리네요 퀴즈는 퀴즈가 많이 그릇에 오는 맛 퀴즈가 너무 매운 게 너무 매워요 고춧가루 번역시켜주기 한입 오일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가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 정도면은 바삭하네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지만 저는 바삭하니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고춧가루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